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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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쉐도홀 3주년을 축하하기 위해 반가운 가족이 찾아왔습니다. 보고 싶었어요. 슈퍼맨 돌아왔다. 슈퍼맨이 돌아왔다. 아버지 얘기할 때 조용히 해. 저에게는 정말 있지. 아이고 진짜. 너무 자식들이야. 똑바로 인사해야지. 자 촬영. 태양! 미워!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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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엽게 하고 어때? 어느덧 슈퍼맨이 돌아왔다가 하나! 둘! 셋! 삼둥이 언니 됐습니다. 삼성언니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태양! 미워! 그렇지. 만세! 만세! 삼둥이가 돌아왔다. 큐! 키도 쑥쑥. 마음도 쑥쑥. 홀쩍 자란 대한민국 만세. 삼둥이와 함께 송공열차도 돌아왔다. 폭풍 성장 삼둥이. 태양아 멀리 가지마. 우리가 보지 못한 281일 동안의 이야기. 팬이 돌아왔다. 156화. 사랑한 만큼 사랑이 쌓인다가 방송됩니다. 해. 티티. Burn. 불완. 지금의 연장은 식이름.